볼륨 Q. über Will iness Jump, 일단 자르면 아*** Rhyз하지 점프bn 맞춘 얘 맞추는곳만 높게 맞춘다 점프다 이렇게 때면 안되더라고 조약한 다음에 두발조약 두 발 되었고, 이게 너무 앉으면 많이 못 뛰어. 탄탄하고 그런 느낌이야. 탄하면서 뭐해요? 옆으로 기울여요. 귀를 내요. 오케이. 이 느낌이 맞고, 지금 예를 들면 이 차기가 안쪽 차기라면 이 느낌에 발등 차기가 돼요. 이해가죠? 그렇지, 그렇지. 높이고, 높이는 똑같이, 높이는 똑같이. 오케이. 이 상태로 지금 공이 맞았다. 뛰어차기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안쪽을 못 차기. 펴라. 아까도 뭐 했냐면, 안쪽 차기 식으로 하잖아요. 예, 예. 좌측이라도. 안쪽을 못 차기. 이런 거.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에이킹이잖아요. 네. 그러면, 점프 뛰면서 에이킹 모션을 빨리 만들어줍니다. 점프 뛰면서, 에이킹으로. 안쪽으로 올라와. 올라. 다시. 와서, 점프 뛰면서 에이킹. 이렇게. 아씨, 에이킹 한번 가고. 점프 뛰면서, 이렇게. 제주도 넘긴 식으로. 섞어 와야죠, 섞어. 네. 딱. 네.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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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좀 봐요. 이말이 주세요. 손 받기 전에, 이거 한 동작으로.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어. 오른발 위로 차지는데, 너버채기 그냥 드는 거랑 똑같은 원리잖아요. 자, 차도 어. 점프 뛰고 칠 거예요. 아니, 점프 뛰나 하면. 점프 뛰나 하면. 그렇지, 그렇지. 넘어가야. 넘어가야 해 다리가 안 넘어가야 해 넘어가야 해 그렇지 넘어가야 해 이렇게 해서 팽이 안 쓸린다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꺼 괜찮아 괜찮아 발끈이 차게 H까만 쳐 볼게 뒤집어 놔 다시 이하다고 하셔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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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뒤집어 놔 봐야 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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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놔 하아 이 반성으로 가야 해 응 뒤집어 다리 뒤집어 뒤로 잡고 그렇지 점프 어 오케이 점프 뛴 다음에 손짚아야 해 내려가면서 위로 찾아 내려가면서 위로 뒤집어 네 조금 더 위로 세게 쳤 수 있어요 좀 가볍게 가볍게 점프 점프 제발 여자 king 호 elim 씹 tes 成 네 ja ja 탁! 탁! 이거예요. 얘를 빨리 내리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아, 역시 열배로 차있네요. 마음을 알아봐. 아니, 학부도를 했기 때문에 알아. 근데 오랜만에 발치기 해야겠네요. 아니면은 이쪽 놓고 이 동작만 좀 해볼게요. 아, 힘들어. 이 동작만 좀 해볼게요. 이 동작만 해보면 그게 괜찮은데? 아이, 단판사밖에 안되네. 이 동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점프해서 한 발을 버티기. 한 발을 버티기. 내려 놓고, 내려 놓고.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위로 올려야 돼. 그래, 안 하네.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많이 찢는데? 아, 어떡해. 지금 많이 찢어. 아아. 하아 하아 자, 다음부터 연습이 괜찮아요? 아, 주척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거 왜 하냐면은 이게 뛰어나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일단 요렇게만 연습이 돼서 밑에만 잘 차면은 다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 높이에서 얘만 맞춘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자세가 필요 없고 얘만 맞춰라고 아아 정상적인 넘어차기 자세는 이거 다 잡아줘야 돼서 이쁘게 잡아줘야 되는데 얘는 약간 뛰어차기랑 넘어차기의 변형력 그냥 맹목적으로 공만 맞추는 거에요 근데 이게 무도할 때 발차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 훈련 많이 하잖아요 시범 같은 거 얘만 맞추는 거야 그냥 맞추는 거야 응 완전 항공인 선수 얘만 맞추는 거 밑에가 여기 있어 밑이랑 똑같아요 얘만 맞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훅훅 도니까 이렇게 빗 맞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아무나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합기도 수련을 했으니까 조금 단계를 좀 업 시켜서 가르쳐주는 거에요 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맞춰봐요 점프 때 세게 맞춘다 내가 탐 점프 때 세게 맞춘다 양발뒤 앞에 서 양발뒤 앞에 서 양발뒤 앞에 서 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손 안쪽으로 손 안쪽으로 안쪽으로 오는거죠 뒤로 뒤로 빼줬다가 봐야죠 뒤로 버텨렸다 그렇지 뒤집어 놓고 점프기입니다 이 동작 오케이 오! 이거 이 동작이야 이 동작이에요 오케이 아까는 안쪽으로 이렇게 해드렸고 예예 제가 여기다 쓱하니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뒤집는게 쉬워요 이렇게 이렇게 뒤집는게 쉬워요 처음부터 이게 쉽잖아요 그리고 아까 A킥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붙여놨는게 이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다시 오케이 나오잖아 이게 회전이 땀 오케이 자 공 한번 쳐 볼게요 오케이 맞힐 수 있어요 올라와도 돼 이게 공만 맞추는거에요 네 이렇게 쓰여놓고 고 오케이 자 이게 뭘 히어차게 되는거죠 그죠 좀만 빼앗을게요 계속 말해야 되니까 고 오케이 여기서 공만 보고 차야죠 공은 씻어놓지만 어 어 발등으로 네 근데 좀 느낌은 있죠 할만하겠죠 네 네 어 이렇게 어 4.6이 좀 내려갔을 때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헤이킥이 찰 때 발목까지 들어가는거에요 네 똑같은거에요 어 오케이 발바닥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수영 한번 할까요 파이팅 파이팅 직선다수위 빨리 오케 하자 이렇게 오케 흥겨 맞추는거에요 갑니다 오케 오케 오케이 자 안쪽으로 넘겨요 아주 좋아요 내바라 뒤져보면 발등이야 네 일단 넘겨봐요 여기서부터 밀어주면 네 오케이 좋아 이렇게 되다가 안쪽이 되다가 네 아 아 갈등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차이냐는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쓰느냐 그 차이냐 아 쪼있으면 될거에요 하하 하하 자 오세요 갖다만 대봐요 갖다 대봐요 네 트러프 뛰면서 갖다 대봐요 그냥 이렇게 갖다 대봐요 오케이 약간 숨이 숨겨지면서 갖다 대봐요 숨겨지면서 어 어 그렇게 해야지 숨이 쉬게 숨이 쉬게 숙이는게 오케이 안 돼지 아 아 오 올리면서 좀 우지 아 올리면 아니 틀림 나는 느낌 내가 쳐봐야라 네 괜찮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는 맞출줄 알아야 되고 형체가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이 안 뒤집힌다는거. 맞춤할 수 있는데 높이는 상체가 안 뒤집어지니까 발도 안 뒤집어져. 그러니까 안 뒤집어져.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공복하고 한번 맞춰봐요. 오케이. 발이 나왔네. 이게 지금 우리 제주농기잖아요. 제주농기 그 도약을 같이 적용하면 편해. 제주농기잖아요. 이거. 오 나왔네. 이렇게. 오케이. 아까 제가 많이. 이렇게 하면서 훈련하면서 점프력이 점점 높게끔 훈련하면 돼요. 지금 발등 맞잖아요. 네 맞고 있어요. 뭔 차이? 삼체차이에요. 삼체차이. 아까는 계속 훈련하고 지금은. 그렇지. 차원이 안 되겠네요. 그렇지. 차원이 안 되겠네요. 네. 오케이. 샷. 안녕하세요. 그렇지.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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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차기 나누겠습니다. 오모님은 뛰어차기 한번 하세요. 넘어차기 마무리 하시고. 오세요. 혼자요? 네. 혼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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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모님이 한번 해냈습니다. 오. 오. 이게 뛰어차기 기초예요. 도야를 조금 높게 하려고. 가볍게 더 다리힘도 중요하지만 텐션 가벼워져야 돼 이걸로 오래 하면서 텐션이 생겨나다 스쿼트라도 좋고 굳이 스쿼트 하지 말고 이렇게 무거워진 않으니까 위로 조금씩 쓰기면서 위로 점점 뜬다 생각하면 돼요 어디 맞아요? 딱 공이 있는 데까지만 나오네 지금 서 있는 데는 안 나와 박스도 공을 차 볼까요? 공이요? 요거 두 번 차고 오! 이거 뭐야 이거 회전되게 되냐 공목 가자 아 무더윈 앓는 소리가 되니 아니 저거부터 대화야 넘어져야 될 것 같아 아니 아니 침묵사람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됐어 됐어 오늘부터 뛰어다니 공격수 주중하고 오! 오! 점프력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아 그래요? 조금만 내려올 때 보고서 다시 맞춰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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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오늘 하루 만에 잡았어 아 힘들어 아니요 다 찰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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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쪽을 뺏다 간 뺏다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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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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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공했어요 안 먹었지? 아 괜찮네 준비 화이팅 오케이 아픈 중에서 집중 없으면 안 되는 거네? 어 아 아 아 괜찮아요? 어 어 그렇지! 화이팅 화이팅 더 뒤집어야 돼 1, 2, 3, 4, 3, 4, 4 상체를 숙이고 아니요 역시 올리고 위에 기다릴게요 아까 가면 역시 좋아했죠 지금 상체를 아주 섰다니 숙여 이렇게 뒤집어 줘야지 볼 저쪽 저쪽 아 그렇지 힘이 좀 많이 빠졌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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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점점 좋아질거야 그렇지 아 초코샵도 피해사기 정도 되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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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요